안녕하세요 저는 플러터에 대해서 기본 이론과 그리고 플러터를 시작하는 방법을 강의할 아주대학교 송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플러터를 이제 알아보기 앞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설정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기초 코딩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플러터가 아무래도 크러스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iOS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맥OS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해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란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알고 싶다시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나 구글 크롬 앱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교촌치킨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하는 모듈이 앱들이 모두 모바일 앱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에 앞서 형태를 알아볼 건데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이티브 앱, 두 번째 웹앱, 세 번째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이 앱들을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앱은 특정 모바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개발된 앱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플랫폼 안드로이드나 특정 OS, iOS 같은 그런 특정 플랫폼과 언어를 위해 특정 언어로 개발이 되고요. 특정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는 코틀린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고요. iOS는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고 이 앱들은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바이스 접귐 권한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만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종류의 OS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더 나아가면 옛날에는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개발 비용과 유지 부수 비용이 듭니다. 이제 웹 같은 경우는 웹 하나로 모든 플랫폼을 커버할 수 있지만 앱 같은 경우는 운영체나 플랫폼마다 각기 다른 개발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같은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스토어가 사용이 필수가 되고 이제 이런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기 위에는 심사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앱을 출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웹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웹앱인데요. HTML5, CSS, JavaScript 등 웹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일반적으로 웹과는 동일하지만 웹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적절한 이런 작업이나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아니면 특정의 무슨 기능 같은 걸 수행하고 하면 웹앱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웹앱의 장점 같은 경우는 웹 개발과 개발 방식이 동일합니다. HTML, CSS, JavaScript를 배운다면 웹앱을 일단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플랫폼별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이 동작되는 모든 환경이라면 웹 브라우저만 존재한다면 이 웹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앱 하나만으로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같은 모든 플랫폼이나 운영체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플랫폼 운영체든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빠르고 편리한 배포입니다. 아무래도 웹 같은 경우는 서버가 필요하고 그냥 그 서버에다가 호스팅을 하면 사용자들이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포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디바이스 접근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뭐 하드웨어 접근 권한 카메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인터넷이라, 와이파이 이런 켜고 끄기 같은 그런 접근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슨 구글 밑이나 줌 같은 경우를 외부로 할 때는 맨날 크롬에서 이 디바이스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까를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접근 권한이 일단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사용자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점이나 단점인데 URL만 있으면 어떤 곳에서는 접속이 가능하지만 사용을 위해 무조건 그 긴 URL을 외워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물론 우리가 북마크나 바로화기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해서 클릭하는 것과 별개로 URL이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낮은 성능을 가지고 낮은 안정성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웹이라는 그런 환경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바로 이 플러터도 하이브리드 앱의 일종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시작했고 네이티브 앱과 웹앱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과 웹앱의 기술을 모두 사용을 하고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웹앱과 다른 점이 뭐냐면 웹앱은 이제 웹 기술만을 이용해서 그런 웹 브러우저 위에서 동작을 하지만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웹앱의 기술을 좀 활용해서 그거를 조금 네이티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되고 포팅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리액트 네이티브나 그런 플러터가 있죠.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은 웹앱과 비슷하게 플랫폼별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앱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바이스의 접근 권한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권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웹앱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웹앱보다는 우수한 안정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앱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네이티브 앱에 비해 디바이스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면서 네이티브 앱에 비해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조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약간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앱과 웹앱의 중간점, 양쪽의 장점을 가져와서 만든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단점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바일 기기 성능이 조금 발전되고 하이브리드 앱들이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게 많이 출시되고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러한 단점 같은 게 갈수록 개전이 되고 있고 현재 이런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어낸 서비스들을 보면 네이티브 앱에 준하는 만큼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앱스토어 사용 및 심사가 조금 필수가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드 푸시 같은 거나 그런 기능을 통해 발전될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이티브 앱과 웹앱과 하이브리드 앱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확실히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내가 어떤 개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빠르게 그리고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성능과 적절한 안정성 그리고 적절한 권한을 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빠르게 괜찮은 성능의 앱을 개발 가능하고 적은 리소스로 크루스 플랫폼 앱을 개발 가능하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앱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하이브리드 앱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플러터 알아보기입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출시한 크로스 플랫폼 GI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2018년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였고 BSD 라이센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봤고 왜 플러터를 배워야 하느냐입니다. 사실 플러터 이전에도 하이브리드 앱의 선두주자인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JSX 같은 그런 언어를 조금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액트의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러터는 구글이 확실히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구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 2019년부터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뛰어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가 더 많지만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플러터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의 특징인데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안드로이드, iOS, 웹, 윈도우, 맥OS,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고요. 최신 기술을 적극 반영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신기능 제공 및 버그 수준이 매우 빠릅니다. 그 다음에 핫 리로드, 오토 테스트, 디벨로퍼 툴 등 편리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타 하이브리드 애플레임워크,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는 성능적인 면에서 뛰어나고요. 아무래도 구글이 개발에 편리한 굉장히 많은 플랫폼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맵스나 GCP 같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 엔즈도 있죠. 그런 거와의 연결성이 매우 뛰어나서 구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새로운 언어가 자바나 C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가 낮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JSX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거를 배우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개발을 입문할 때 배우는 C와 자바 같은 그런 언어와 비슷한 다트라는 언어를 배우는 게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점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플로터를 개발 환경으로 하기 전에 개발 환경 설정을 하기 전에 플로터로 조금 만들어진 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은 플로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플로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대기업이 플로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플로터는 굉장히 큰 안정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터가 구글이 만든 만큼 구글에서도 이런 플로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나 구글 홈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플로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앱 나만의 식당관리코치는 제가 이제 개발 중인 서비스인데요. 현재 플로터로 개발돼서 운영 중에 있고 이 세 개 앱 모두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일한 코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동일하게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양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플로터 개발 환경 설정입니다. 사실 이 플로터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윈도우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실 거고 아무래도 맥OS보다는 윈도우 유저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플로터라는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맥OS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맥OS를 기준으로 맥OS에서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플로터 공식 홈페이지나 제가 설명드린 강의의 내용을 따라 하시면 윈도우에서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개발 환경이 설정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개발 환경 설정 준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엑스코드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URL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자신의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M1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OS 유니버셜 버전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M1을 지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인텔리제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쪽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엑스코드인데요. 엑스코드는 앱스토어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좀 설치가 느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애플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핏핏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가 설치되면 플러터 SK를 설치를 할 겁니다. 플러터 SDK는 이제 플러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가서 보여드리면 여기 구글에 플러터 검색하면 플러터 좀 데뷔를 하고 있고요. 여기 Get Started를 클릭을 하면 운영체제마다 매뉴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맥OS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맥OS를 클릭해 줄 거고요. 현재 202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플러터 3.3.9 스테이블 버전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플러터가 업데이트가 빠르고 여러 가지 대응을 즉각 즉각 해주는 편이라서 꼭 플러터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M1이고 M1이나 M2 맥이고 애플 실리콘 사용하는 맥인데 지금 이 플러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컴퓨터를 처음 켰다 그러면 로제타 같은 경우가 다운로드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셔서 로제타를 다운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 외에 Git 같은 것도 필요한데 맥에는 기본적으로 Git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Document Developers 폴더에 플러터 SDK를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이미의 경로를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경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경로를 사용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여기 문서에서도 여기 디벨로퍼 폴더에서도 플러터를 따로는 해놨기 때문에 저와 강의와 동일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Development 폴더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가 플러터 SDK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SDK 압축이 완료되면 플러터 환경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플러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Export Pass, Pass PWD, Flutter Bin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로를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PWD라는 게 현재 경로를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플러터가 있는 그 디벨로퍼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Development 폴더에 들어가서 이 임시적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영구적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ZShell 같은 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vim.zShell 그 설정 파일을 여셔서 이 Export Pass, Pass Flutter, SDK 폴더 위치, 빔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경 변수 설정 같은 경우는 그 맥이 M1이냐 내가 어떤 쉘을 사용을 하냐 내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냐 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글링이나 본인의 컴퓨터 개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자유롭게 편하게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을 이렇게 처음에 환경 변수를 잘 설정해 놔야지 이후에도 편하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유의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플러터 SDK 설치 확인인데요. 저렇게 개발 환경이 환경 변수가 잘 구성이 됐으면 플러터 닥터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 개발 환경이 잘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플러터 닥터를 실행하시면 여기 플러터 맨 위에 거 플러터 채널 스테이블 3.3.9 온 맥OS 13.5 이렇게 플러터 버전만 잘 설치되어 있다는 게 나올 거고요.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했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이렇게 체크가 나올 거고 VS 코드 체크했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X 코드 설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잘 나올 거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SDK 관련이 잘 설치되어 있으면 툴체인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웹 개발을 위한 크롬이나 HTTP 호스트 어빌리에벌 이런 게 돼 있으면 이렇게 다 체크해서 나올 겁니다. 일단 저는 미리 개발 환경을 다 설정해놨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어떤 환경이냐 어떤 컴퓨터를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100%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플러터 닥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어떤 게 안 깔려 있건 어떤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닥터를 통해서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해라 이 명령을 실행해라 아니면 뭘 설치해라고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출력되는 안내 문구에 따라 추가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VS코드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이 3개 중에 VS코드나 인텔리제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나만 설정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어떤 개발 환경을 사용하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3개 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3개 다 쓰다 보면 3개 다 쓰는 게 편리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설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내용이라서 일단 넣어놨고요. 안드로이드 라이센스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플러트 닥터-안드로이드 라이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라이센스에 동의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코드도 조금 설정이 필요한데 아까 X코드를 설치해주셨으면 X코드 설치 위치를 조금 지정해주시고 첫 번째 명령을 통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통해 X코드를 빌드해주셔가지고 처음 설치됐을 때 설정을 해주시면 된 다음에 이 또한 마지막으로 X코드 라이센스를 좀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와 X코드 라이센스가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가 CLI 환경에서 터미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설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이고요. 다음에는 ID 및 에디서 설정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모두 확장 프로그램 혹은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프레패런스 혹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리패런스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에서 플러터와 다트를 검색해주시면 각각의 플러그인이 나와서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확장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셔서 다트와 플러터 관련 확장 프로그램 설치해주시면 이런 플러그인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을 위한 플러그인과 확장 프로그램까지 설치 완료가 됐으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러닝을. 그거 테스트 확인을 위한 에뮬레이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설정인데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우측 상단 보시면 저기 귀여운 안드로이드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 이것도 한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직접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콘 키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켜지고요. 스튜디오 켜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 디바이스 매니저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디바이스 매니저 클릭하시면 이렇게 디바이스 매니저가 옆에서 이제 탭으로 딱 나오게 돼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크레이트 디바이스를 눌러줍니다. 크레이트 디바이스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버추얼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상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실제 개발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픽셀4 여기 플레이 스토어 돼 있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보여드리면 크레이트 디바이스 눌러가지고 여기 아래 픽셀4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위에 다른 것도 설정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플레이 스토어가 있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최신 기종이 픽셀4라서 저는 픽셀4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 눌러주시면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넥스트 눌러주시면 그 에뮬레이터 이미지,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RM 버전 M1, M2를 사용하기 때문에 ARM 이미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인텔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더 이미지스에 가가지고 X8664 기반의 버전 API S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32, 33도 있는데 이 부분 아직 베타이기 때문에 이 S 중에서 최신 버전을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ARM 버전으로 안드로이드 12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아마 굳이 이렇게 ARM 이미지스나 아더 이미지스에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CPU 개발 환경, 뭐 X8664냐, ARM64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되어 있는 것 중에 S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또 Next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설정이 됐으면 여기도 Next로 넘어가면 버추얼 에뮬레이터 설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다 냅두시고 또 Next 넘어가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에뮬레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픽셀4API 31.2 그럼 이제 이거를 액션을 눌러가지고 에뮬레이터를 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걸리네요.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켜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 부분은 조금 여유롭게 넉넉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iOS 시뮬레이터 설정입니다. iOS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X코드를 설치하면서 이미 시뮬레이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설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터미널에다가 Open-A 시뮬레이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널 열어가지고 Open-A 누르면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켜져요. 저는 이제 좀 작게 설정해놨는데 시뮬레이터가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크기도 키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폰 14 프로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싶다 다른 OES를 설치하고 싶다 하면 여기 디바이스 옵션 가셔서 아이폰 SE나 다른 아이패드 에어나 미니 같은 경우도 해서 아이패드 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iOS 버전도 변경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개발 환경 설정 준비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터 SDK 설치했고요. 환경 및을 설정한 후에 플로터 SDK 설치 확인해가지고 이 문구에 따라서 이제 트러블 슈팅 진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설정했고 아이디 에디터 설정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그 다음에 IOS 에뮬레이터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플로터 SDK 같은 경우는 조금 설치 이미 설정을 위한 공식 문서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플로터 데브 가시면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제 PPT만으로 조금 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나는 다른 운영 채널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플로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로터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외 그리고 플로터 알아보기 플로터 개발 환경 설정을 강의한 송영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